다이씨의 시편 중에서 왕관 오늘 본문은 다이씨의 시편 중에서 왕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이씨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이씨는 하나 옆에 한없이 자기 언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씨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다이씨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나를 만드시고 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아시나이다 자, 안고 일어서시고 생각도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 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슬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괴로운 것도 하나님 참 아세요 부부간의 속속이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예를 쓰고 설령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중심 오신 하나님 통하고 그 모습을 아세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는 게 안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통촉하셔요 하나님이 말하신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한 것도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모든 것을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때 제일 힘들까? 내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껴버릴 때 그 다음에 찾아보는 우울증이 됩니다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미웠고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에 대해 긍정식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슨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다이슨 내 인생이 감탄, 황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두 아시고 그리고 보시고 모든 걸 아신다 나를 지금 신묘막지가다 자기 만드시기 모든 것을 감사감격한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을 만들었다 상품을 찍어내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다이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년 때 장부를 지으시고 못된 날 조직하셨나이다 장부는 구약에서 양심의 소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행위, 동기,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의 주의심이 신묘막지가 미라 그랬어요 신묘막지가다는 것은 나의 출생이 부모로부터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또 날로의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된 날이다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건 내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가 머리에서 생각하고 만들죠 하나님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내 생각도 못 만지 하나님은 다 생각으로 그래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보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까 다 알고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애스의 사무엘슨자가 기름 불 때 예선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뜻을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애스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교신 말씀으로 받으면 다이애스 아름답게 역사할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건축할 때 설계의 도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면대로 만성을 지어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계획하신 분이 그대로 못 이루시겠느냐 이 말이요 아름답게 설계하고 이루신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맘에 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형제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에 감을 계획 안에 있었고요 또 내가 친구관계 만난 것 같지만 그거 모든 것도 내가 선택했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전부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만나게 만들고 개가 싶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인데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아는 건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물론 나더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 11배를 절했습니다 국무총리 삼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루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요셉이 그가 보대바라차 유혹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의 삶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2년만 기다리면 국무총리 중인다 그걸 몰라요 그러더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아름답게 기겠다는 것을 끝까지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오늘 믿음으로 오늘 또 붙잡고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조시하는 끝까지 결론은 하나님 내 인생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 붙잡은 사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하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지요 아브라함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내 동생 집에 이르기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부가라 얻어요 이게 하나께 전부 인도화심이에요 인도화심 삼십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상무동은 전혀 연구가 없고 이곳 이사 올 사람이 아니에요 달빵 하나 얻으려고 철하를 했어요 그 전에 더 큰일을 듣는 마음대로 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동이 이쪽이었고 그래서 마른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달빵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아는 여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분 인도로 방도 얻고 그리고 그때부터 밤새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길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잠깐 보겠어요 야곱이 애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해가 질 때 루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마 허기진 배를 안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늘문이 다 열리게 되니요 하늘에 사닥떼를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있다는 걸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가 하는 걸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야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있겠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셨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건 몰랐구나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보장간 루스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었는데 여기서 야곱이 이야 하나님 여기 함께 계셨구나 나 홀로 외로워했고 쓸쓸한 인생끼리 아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감사감격에 의해서 이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똑같아요 함께 있는 것을 감사감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델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현인의 장소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 이곳이 영적 베델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고 온 자로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야곱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야리라 그 허락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네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네 자손이 동서남부 편만 할 것이고 이 땅이 네가 땅 후손이 얻으리라는 그 땅을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쨍하고 햇뒀습니까 아니에요 외삼집에 가서 20년 머슴사를 했는데 라반이 품삭을 속여먹고 빈틀틀이 하나님이 극적인 역사 가운데서 큰 때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또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폭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분일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런 놀라운 복 받았으면 권한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엘이 베냐민에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제일 좋고 똑똑해서 영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시계질투하다가 한 번은 아버지 뭐냐 여기 보니까 요셉 채색옷까지 생겼는데 피가 묻었는 게 아 이거 요셉인가 한 번 거시여 내 아들 요셉이 지켰구나 짐승이 약한 짐승이 먹였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묻고 가면서 땅을 대고 대고 그런데 하 인생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겠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겠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무려 22년 동안 눈물의 세월로 보냈어요 요새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구무중이 되었다는 소지 듣고 너무나 기뻐 가지고 갔어요 전 세계 동창파로왕 한 게 다 축복이 되어서 영성의 소지자가 됐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끼리 130년이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복받는 야곱이 놀란 축복의 조사상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문가신데 왜 그런 인생 눈물 고통스러운 인생을 걷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랬대요 왜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자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고난 아니고 절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야곱이 얼마나 영성의 소유자가 된가 보세요 자 요셉의 아들이 문하세 에브라임인데 축복회도 있는데 오른팔을 이 작은아들 이렇게 어긋맞아서 에브라임에서 손을 얹어요 아버지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었어요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큰 집화된다 그대로 되었어요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불량대로 축복해줘요 불량대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의 감동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홀이 너를 떠나자 한다 그래서 바로 왕권이 네 후손에게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집회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요셉은 샘계대에 심겨진 나무 담당을 넘어 또다 전 세계에 빠져나간다 놀라운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열두 집화가 오늘 이스라엘에 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열두 활동에 전 세계를 집화 이스라엘 지금 사실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믿음으로 받았지만 오늘 우리 현신은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시하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셔서 함께 하시고 가셔서 또 보이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야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뭘 해준 것 그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걸어간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 여러분 날마다 감사 감개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917년도 미국에 브래드릭 레만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였던가 봐요 살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치즈 공장에 이기를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 위에다가 쪽지를 적어서 보내준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칠제 쓴 그 시인데 바다를 잉크로 사용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의 모든 풀의 줄기를 부수로 사용하고 이 땅에 사람이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가난한 사모가 원망 불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레만 목사님도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전혀 이기를 보니까 다 감사하고 찬송시로 적었어요 그게 복을 붙여준 것이 바로 오늘 귀한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양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석인데 목회자마다 긴장할 겁니다 또 해피일 주일이 추석이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몇 년 전에 또 그러더니 확 근데요 하나님 뭐란가 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오셨죠 왜이래요 내가 너희들 믿음 보고 싶고 중심 보고 싶으시대요 아멘입니까 주일이 성수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좋고 그러려면 꼭 고향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재물도 절대 먹지 않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24회 말하기를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아 무섭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이슨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저는 곤리아스를 물멧돌로 던진 사건을 감안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 저 할렐루야지 못한 백성이 사실 요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곤리아 죽여갖고 내가 왕대다 했다 그게 아니예요 견딜 수 없어요 군인이 아니예요 유문 갔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된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물 밑으로 팍 던진대 그게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인도했어요 3회에서 16장에 보니까 성령을 길분 받고 17장에 떡 곤리아스 나왔다는 것은 오늘 성령 받고 나면 마귀가 보여요 성령 안 받아 마귀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고 나서 사우랑이 이겨야 되는데 사우랑은 이미 악령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사우랑이 지금 왕이지만 영적으로 초대가 다히데이 옮겨졌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왕은 다힐시라는 거예요 지금 목동이지만 다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힐시 네가 곤리아스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누구마스 왕이 신상을 봤을 때 그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뜨렸잖아요 그게 떠인 돌이 물멧돌이 여기에 곧 다이세 물멧돌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생각들 해요 지금도 인간적으로 사우랑이 대단하고 그냥 왕 같아도 그거 보지 마세요 무명의 다힐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요 그 사람 나라가 이루어지고 권리아스를 이기고 그 나라를 지켰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우랑 그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도망가 된 가운데서 연단 훈련의 과정을 잘 겪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환란의 인내를 인내 연단인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신 사람만 깨뜨리고 권한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정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4cm의 기밖에 안 된 척추장애자가 세계장애인 기능대에서 두 분이나 금메달 따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그 인생이 참 파란마냥 인생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빵 부러졌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자살해 죽어버리고 어머니는 정신환자가 됐고 그 불우한 가정에서 허리가 아파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고 운물로 인생을 살면서 방구석에 박혀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가정부로 갔어요 14살 때 14살 때 가정부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 직업학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 그래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직업학굴에서 믿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됐어요 검정고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복대를 메고 없대서 공부를 해요 공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장애인 긴 데이 이 금메달 따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자녁 하나님하고자고 아름다운 삶이 됐는데 하나님 한 번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공부하라 일하라 바로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몸에 그 고통기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원한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 곳에 가면 어떻겠니?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눈물 깨운 세월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까? 쓰시옵소서 그 아프리카 성교사로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냥 봉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 1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아프리카 한가스 하나 옆에 있었을 때 주님이 시킨 대로 따랐다 그걸 말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요 원망, 법병은 얼마나 많은 조건인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내가 했다는 그 말 좀 듣고 싶으셔서 6개월만 갔는데 6개월 있을 수 없어요 그 아이들 불쌍해서 살다 보니까 14년을 살고요 지금 미국 유명한 컬럼브리 대학 그런 대학 39살 때 들어가고 지금 국제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프리카 가보면서 내 어린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과 고통과 사기적인 편견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영원히 거듭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강한 사람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영성 의사 비교할 때 얼마나 우리만은 복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원망 불평은 많은지 왜 짜증난지 감사와 기쁨에 애 없는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돈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인도 받았다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는 네 야망대로 살았다 네 욕심도 살았다 부끄러움 당하면 어찌할까요? 오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승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권한 가운데서 감사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시편의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이 사후랑이 쫓겨다니면서 여보하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정없다고 그 고백이 다 그런 말씀이 그 권한 가운데서 남았어요 환경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주님을 찾았고 사망을 제목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영성이 거기서 성령이 능력이 믿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내 풍족함이 내 형통함이 얼마나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자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 자신이 못된 인간이 되고 있는 것 문제는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것이 복인데요 이 김영성에서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장애인 가운데서 빚어졌습니다 영성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뭘 더 만났고 심령이 가난했고 주님만 찾았고 주님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무엇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사우랑을 축복하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결론을 보고 알고 삽니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수 기자는 마지막 말하기를 술로문이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 최후의 결국은 하나님의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킬 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가 당장 눈앞에 형통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드린 사람 하나님을 칭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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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